안녕하십니까 이효정입니다 저는 오늘도 건강겋게 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아침 7시 입니다 오늘 안개가 상당히 많네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올 동안에 한 15분 정도 걸었는데요 어깨가 축축할 정도로 안개가 많아요 오늘 일류를 맞아서 나들이 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운전하시는 분들 좀 더 안전운전에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 마을 앞을 흐르는 미천 인데요 어리이가 많이 서식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저 숲속에 한 마리만 보이는데요 평소에 제가 이렇게 오면 즉 갈대 속에서 꼬리물리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아침에는 저기 한 마리 날고 있고요 조금 조용한 편이네요 오늘 아침에는요 조용합니다 한적하죠 오늘은 이렇게 한적한 특방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좋은 하루였던 그리오 함께 해봅시다 독일한 네이버